팔 저려 아 미안해요 미안 아니 간피론 그 영감이 자꾸 탁구치치하고 들러붙어서 따돌리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요? 정신병원에서 환자끼리의 사랑은 금실하잖아요 여길 린넨실 빼고 온 사방이 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서 나쁜 놈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퇴원할 때까지 이슬을 즐겨요 우리 꼭 비련의 주인공들 같다 아름씨 아름씨만 괜찮다면 우리 뽀뽀해도 될까요? 아 시트롤이 좋겠어요 왜 갑자기 시트를 갈래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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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